사흘 전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중퇴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어제 운전자 신원을 밝혀냈는데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던 용의자는 이미 해외로 달아난 상태입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한 아이가 도로에 쓰러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아이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놀라서 나왔더니 이미 아기는 저기 쓰러져 있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난 16일 낮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8살 장모 군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장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부산의 한 공단에 사고 차량인 대포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사이드미러도 부서져 있고 당시의 사고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군은 다행히 사흘 만에 의식은 해보겠지만 여전히 중태입니다. 경찰이 뺑소니 차량의 행적을 추적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운전자의 신원을 밝혀냈지만 하루 전 이미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운전자는 1년 전 한 달짜리 관광 비자로 입국했던 카자흐스탄인 21살 A 씨. 장군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뺑소니 범을 잡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외교부와의 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검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아멘